자, 일명 뿌렸는데 오, 이게 막 크림이 너무 촉촉하게 우리 피부에 스킨케어를 해주는 거죠. 일명 쏘는 앰플 크림이라고 이야기해주시는 오늘 에이지 투에니스 최초로 여러분께 공개하는 생방송입니다. 저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유아랑입니다. 네, 함께합니다. 저는 노은영입니다.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칙칙 신개념을 만나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기 캐릭터죠. 채연 언니 모시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저도 원하는 미스트 앰플을 찾게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러 나왔어요. 약간 향수 케이스처럼 생겼는데 이 위력이 조그마한 게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되게 고급스럽죠. 고객님들 보시고 나서 저게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에이지 투에니스를 알고 팩트도 쓰시고 원하이 브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쓰고 계시는 바로 그런 쏘는. 네. 뿌렸는데 거의 쏘듯이요. 슈팅 크림 앰플이거든요. 6천억 판매 돌파 에이지 투에니스가 선사해드리는 1월 단 한 번 생방송, 특집 생방송을 여러분께 공개를 합니다. 워낙 에센스든 앰플이든 스킨 성분이든 뿌리는 게 대세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리고 그냥 손으로 바르지 않고 바로 그냥 직방으로 흡수를 시켜주는 뿌린 화장품이 올해도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스킨보다 좀 더 강한 거 앰플. 앰플. 앰플보다 조금 더 강한 거 크림. 크림 앰플.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뿌려요. 네. 쏴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데 쏘면 이게 크림 앰플입니다. 크림의 영향과 앰플의 강력한 에너지를 여러분이 한 번에 얼굴 전면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만나시는 제품의 핵심인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매일매일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매일매일 스킨케어를 하지만 정말 요즘에는 건조해서요. 아침에 나올 때 한 번. 저녁에 들어와서 주무시기 전에 이걸로는 감당해야 되는 거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실내는 계속 히터라고 그러죠. 더운 바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건조해서 이거 없이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도 미스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좋은 미스트를 찾는데 보통 미스트하면 수분감이 많아서. 금방 날라가고. 제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갖고 날라가니까 유분기 있는 걸 항상 찾았는데 제가 원하는 걸 딱 찾았거든요. 영양감이 딱 있죠. 영양감도 있고 탄력도 주고 주름 개선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피부가 당기지가 않아요. 지금 채연 씨 얼굴 보세요. 아까 막 그러는 거예요. 항상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두 번 이렇게 뿌렸거든요. 메이크업이 지금 너무 이제 오늘 내추럴하게 나온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는데. 나는 떼야 되는데. 지금 피부 보셨어요? 이게 이제 본연의 채연 씨의 얼굴인데 여러분 이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청순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귀엽고 에뛴. 정말 어려 보이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어려 보여요. 워낙에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직업의 사람들이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유행하는 거 요즘 핫한 거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경험하고 한 번씩 써보게 되는데 저도 써보니까 왜 요즘에 이렇게 뿌리는 타입의 화장품 쏘는 타입의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모공 하나하나가 다 건조해서 일어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팔자주름, 눈가주름, 잔주름도 더 짜글짜글하고요. 히터 틀고 난방하고 막 이랬더니 얼굴이 미친 듯이 막 읍조이죠. 아 맞아. 그러면서 나이 들면서 막 처지죠. 그럴 땐 그럴 땐 웃지도 못해요. 그렇죠. 잔주름 보일까 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내가 기필코, 영양크림도 듬뿍 바르고, 에센스도 듬뿍 바르고, 좀 기초화장품을 충분히 발라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덕지덕지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때처럼 밀릴 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무겁게 그냥 모공 위로 덮었어요. 이불 덮듯이요. 이거 얼만큼 피부 속에 들어갔어요? 얼만큼 내 피부 속이 촉촉해졌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땡기고, 다시 건조하고, 뒤돌아서면 분명히 발랐는데 또 건조하고. 이게 피부가 토해낸다고 하죠. 피부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불만 덮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피부 속에 들어가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르지 않고 쏩니다.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선물하시면 진짜 받는 분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거 에이지 투니스 거야? 앞쪽에 에이지 투니스 보이시죠? 진짜 고급스럽죠. 그리고 뚜껑을 제가 문을 한번 딱 열어볼게요. 다 열어보면. 자,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향수인 줄 알았어요. 수입 화장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뻐요, 케이스가. 에이지 투니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거 어디 거야? 프랑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안쪽에 크림이 충전이 돼 있는, 분사를 하면 근데 이게 마치 앰플처럼 강하게, 내 피부 위에 딱 가라앉아요. 케이스하고 안쪽에 충전하실 수 있는 크림을 세 통을 드릴 텐데,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 워낙에 이제 블랙 케이스를 좋아하거든. 딸 스프버 같아요. 이렇게요. 어머! 보이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디 가서 꺼내놓으면 안 돼요. 맞아요. 사람이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고, 다 한번 뿌려보고 싶어하고, 사실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이 분사력. 어? 분명히 안에, 크림이라고 그랬는데? 네. 크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지? 압력을 통해서? 저 딱 이렇게 세 번 하거든요. 네. 가벼워. 세 번 해요. 근데 왜 저렇게 쇼스트, 뭐 채연 씨 얼굴이, 뺀짝뺀짝뺀짝하게 윤이 나지? 왜 이렇게 막 영양크림, 스킨케어, 앰플 같은 거, 에스테이틱에서 충분히 관리받고 나온 것 같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있는 거를, 이제 충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깜짝 놀라실 거는, 분명히, 미스트나 앰플을 뿌린 것처럼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되죠. 자, 가까이 들어와서 보세요. 원래, 미스트하면 수분 덩어리. 보셨어요? 어머, 지금, 가까이서 뿌리니까 크림 같지 않아요? 제가 이 외에 또 해볼까요? 우리 보통 한 번, 두 번 떠서 쓰는 크림이죠. 어머, 어머, 가까이 뿌리니까 크림 같아요. 이거 보이셨어요? 우리 이거 이때까지 손으로 펴발랐잖아요. 네. 어머,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에이지 투에니스의 슈팅 크림 앰플. 네. 이게 앰플이라 그래도 되게 강력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머, 크림이야. 크림이야.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마저를, 자, 보세요. 가까이서 뿌리니까 진짜 완전 크림 같죠? 네. 근데 이마저를 저희가 모공의 1,000분의 1 사이즈로 잘게 잘게 쪼개서 강력한 압력의 힘으로 여러분의 피부에 쏩니다. 네. 그냥 그냥 손으로 바른 것보다 훨씬 깊숙해져요. 깊숙하게 빠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장품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안쪽을 보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크림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분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안개 미스트처럼, 아주 미세한 앰플 미스트처럼 쫙 퍼졌죠. 근데 안에 들어있는 이 크림의 성분이, 우리가 전 세계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성분이 EGT. 원래 이제 요즘에 항산화 성분, 강력한 단백질 성분으로 EGF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차세대 성분이 EGT입니다. EGT. 에피더멀 글로스, 이 약자인데 그게 뭐냐면 얼굴을 덮고 있는 표피 있죠. 그러니까 표피가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전 세계가 다 이거에 집중하거든요. 임상이나 우리가 논문을 보면 웬만한 비타민화 장품 2대 배는 얼마나 난리예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탄력 때문에 생각하는 우리 코엔자임 Q10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 강력한 EGT의 성분의 크림을 아데노신, 더 맑아보이고 밝아보이게 브라이트닝, 그리고 펩타이드, 탄력 성분까지 함께 크림으로 제작을 해서 이 안에 아까 넣었다 그랬죠. 크림으로 이 안에 넣었다 그랬죠. 이 안에. 100배 슈퍼 농축을 통해서 이 안에. 굉장히 오래 쓰십니다. 근데 뿌렸을 때는 우리 모공 얼굴에서 제일 작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모공에 1,000분의 1 사이즈. 완전히 나노 사이즈인 거예요. 맞아요. 그 나노 사이즈로 쪼개서 우리 피부 속에 슈퍼 흡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바르고 두드려서 흡수시키고 이거랑은 피부 속에 들어가는 것의 퀄리티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그냥 바르는 것보다 몇 배라고요? 저희가 265% 265%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화장품, 앰플, 저희 자산 제품도 있지만 흡수가 되는 속도나 들어가는, 얼마나 깊게 들어가느냐 그게 265%. 그러니까 이래서 효과가 다르니까 바르지 않고 쏘는 거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건조함을 많이 느껴서 엄청 바르고 자요.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땡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니 자고 일어나도 약간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이렇게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생기면서 땡김 현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때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메이크업할 때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하루 종일 지속력도 좋고 이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쓰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뿌려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많이 뿌릴 필요는 없어요. 두 번, 세 번 정도? 미스트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거 미스트가 아니니까. 그렇게 뿌릴 필요 없으면 정말 뭐 이렇게 이 정도만 뿌려주면 광이 그리고 그 어떤 뭐라고 그러죠? 당김 없는 그 어떤 영양감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피부가 갑자기 막 간질간질하고 읊줄고 이뤘던 게 내가 언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한 뿌리고 한 15초, 20초 뒤에 보면 정말 앰플 한 병 넣은 것처럼 진짜 피부가 쫀득쫀득해져요. 그리고 저는 저녁에 제가 또 한 까무잡잡하는 거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칙칙 뿌리고 가면 바로 느끼는 게 왜 겨울에 칙칙해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갑자기 되게 환한 맞아, 피부도 맑아져요. 저녁에 왜 비타민 관리 혹시 받아보셨어요? 비타민 관리 받고 나면 피부가 되게 환해지고 뽀해지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 느낌이 있는 걸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지나면 되게 오밀조밀하게 되게 쫀쫀하다. 오밀조밀? 되게 쫀쫀한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칙칙 이렇게 이렇게 뿌려야 되는 미스트가 아닙니다. 앰플도 그마저도 고농축의 크림 앰플을 압축시켜놔서 모공의 1,000분의 1 사이즈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칙칙 뿌려만 봐도 피부의 흡숙 속도나 깊이나 무려 265%를 자랑합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수치 자체에요. 저도 처음 봤어요. 더 깊숙하게 더 빠르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임상 결과치가 달라가요. 자 한 번의 슈팅 한 번의 전면 관리가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거 다 못 읽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드릴까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요. 눈가 자글자글한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자글자글 까치발 주름으로 생겨던 게 자 보세요. 매끈매끈하게 뒤가 쭉 뻗어나가는 게 어느 순간 보니까 팽팽한 게 없어요. 팽팽한 게 그리고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여기 잉이 박혀버린 거죠. 중간에 누가 잘라놓은 것 같죠. 자 여러분 바르지 말고 쏘세요. 바르지 말고 쏘세요. 점점 헐거워져가는 피부에 자 보세요. 판판해지는 밀도가 있어지는 피부 안면 리프팅 보세요. 착송과 동시에 안면 리프팅 전체적으로 오밀조밀하게 쫀쫀해지는 각도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 드십니까? 여러분 써보시면 진짜 아 왜 이래서 사람들이 바르지 말고 쏘라고 하는 느낌이 여기서 있구나 바로 느끼실 거예요. 이게 100배 슈퍼 농축을 해놓으니까 저 크림 자체도 일반 크림보다 훨씬 쫀쫀해요. 근데 저거를 모공의 1,000분의 1 사이즈로 쪼개서 노즐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 쏘게 됩니다.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세 번 쏘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다물어져 있는 꽃봉오리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우리 만나는 이 EGT 성분이 들어가 있는 EG20에 뿌리는 쏘는 크림을 쏘니까 완전 꽃핀 것처럼 부우우 올라오죠. 활짝 피죠. 이게 바로 뿌리는 즉시 수분이 꽉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의 스킨 미스트나 에센스 미스트나 에센스 미스트 이런 것도 요즘에 되게 좋아하지만 사원이 달라요. 한 번 뿌릴 때 한 번 쏠 때 기왕이면 앰플보다 더 강력한 크림. 근데 그거 어떻게 쓰셨어요? 이거 쓰면서 제가 쓰던 화장품 개수가 줄었어요. 저 솔직히 이거 딱 쓰고 이게 크림의 성분이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 크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건조하니까 저희 추가 구성으로 드리는 크림도 같이 쓰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딱 두 개. 그래서 저도 에센스다 뭐다 뭐다 해서 다섯, 여섯 가지로 발랐던 게 한 세 가지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씻고 바르고 자는 시간도 짧아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말이 침대로 걸어가면서 그냥 이거 뿌리면서 가잖아요. 이걸 쏘면서 가고 어떤 날은 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자요. 안쪽에 지금 슈퍼 농축이 돼 있는 크림이 담겨 있는 용기 보이세요? 이거 갈아 끼우면서 다 쓰시면 교체하시면 되고 아주 근사한 본체 케이스 갑니다. 이렇게 해서 슈팅 앰플이 4병 총 본체 안에 한 병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4병.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박스를 드릴게요. 지금 가격이 지금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지금 7만 원대의 정례금 생각하면 체감 가격 더 내려가고요. 저 이거 두 세트. 두 세트. 거기 아까 유아랑시 호스트가 이야기했던 저는 너무 건조해서 크림 바를 때도 있어요. 라고 했던 이지트의 성분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이 크림마저도 이 크림도 오밀조밀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엄청 쫀쫀하잖아요. 진짜 쫀쫀해요. 이 크림마저도 여러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크림도 진짜 물건인데 저희가 사실 한 달에 한 번꼴로밖에 방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생방송 여러분께 말을 하느라고 설 전에 이거 두 분께 선물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선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케이스 자체도 고급스럽게 향수 케이스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선물하실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문 전화가 초반부터 굉장히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10% 추가 할인 적립 드릴 테니까 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 뿌려 무슨 말이야? 여러분 만나시고 한 번 후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구매하고 계시는 상품이십니다. 오늘 홈앤쇼핑 좋은 조건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니까요. 모바일 쪽으로 10% 추가 할인 적립 6만 원대의 대가로 설 전에 배송까지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즘에 누가 스킨을 뿌리나요? 누가 요즘에 에센스를 뿌리나요? 크림. 누가 앰플을 뿌리나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크림. 그냥 스킨, 로션, 에센스, 앰플이 아니라 정말 쫀쫀해서 우리가 극도로 건조할 때 피부 마무리할 때 꼭 써주는 크림 있죠? 그런데 안쪽이 슈퍼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 성분보다 훨씬 강력한 정말 EGT라는 성분을 100배 농축해서 모공의 1,000분의 1살지로 쪼개서 뿌릴 수 있게 크림을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기에 담아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뿌릴 때는 4번, 5번, 6번 막 뿌려대는 것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칙칙. 많이 건조하고 얼굴이 크신 분들은 3번 정도. 네, 그렇죠. 이마볼. 한 방, 두 방, 칙칙 끝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는 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크림이나 좋은 영양 크림 사서 조금 더 피부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려고 기기도 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 깊숙하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알아서 모공의 1,000분의 1사이즈로 알아서 쪼개 놓은 형태. 그래서 소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장품도 점점 시대가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예전에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왜 폴더폰에서 사실 삐삐 시대에서부터 점점 시대가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화장품도 똑같아요. 바르는 것부터 이제는 쏘는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그냥 칙칙 뿌려만 줘도 얘가 알아서 들어. 그런데 빠르게 깊숙하게 한 방에 들어간다는 거죠. 막 흘러내리고 질질 이런 게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누가 요즘에 손으로 막 바르냐고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무겁게 덮어놓고 있냐고요. 피부의 각질 주름 탄력 르팅 관리할 게 천지지만 건조할 때 무조건 이렇게 그냥 바른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우리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요즘에 대세가 쏘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6천억 판매돌파 엘지 트위니스에 정말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중년 여성분들 그리고 피부 관리 잘하는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뿌리고 쏘는데 한 번에 한 방에 슈팅으로 해결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케이스도 고급스러워서 선물하기가 딱인데 이거 두 세트 가거든요. 이대로 선물하시면 되는데 안쪽을 열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크림 앰플이 들어있는 하나 둘 세 병. 그리고 이 안에 한 병이 또 있어요? 네 병. 그럼 총 네 병이죠. 그리고 본체 케이스가 이렇게 블랙 칼라로 아주 고급스럽게. 처음에 저는 프랑스권인 줄 알았어요. 프랑스 향수 같죠? 프랑스권이? 유럽 거야? 어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에이지 트위니스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보면 이제 저희가 교체해서 다 쓰면 바로 이것만 갈아 끼시면 돼요. 해치해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안에 스킨이나 앰플이나 이런 플로이드 타입의 액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앰플 크림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앰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잘 보이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요. 이게 어떻게 뿌려지지? 사실 이거 액체가 아닙니다. 반고체 상태. 어머 어머 어머. 쫀득쫀득쫀득해요. 이게 100배 농축시켜놓은 상태예요. 일반 크림하고도 다르죠? 안에 크림이 내가 생각했던 크림하고도 다른데 이거 뭐지? 이게 뭐냐면 일반 앰플 크림 안쪽에 들어있는 저희 주요 성분을 100배 쫀쫀하게 그냥 딱 모은 거예요. 그래서 모으고 모으고 압력을 통해 싹 모았다가 저희 노즐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딱 나오잖아요. 모공의 1,000분의 1 사이즈로 딱 나오게 되면 저 상태인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어머 압력을 통해서 나오는 미스트 형태는 그냥 물이나 후루룩 날아가는 그런 형태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크림 앰플입니다. 신기하죠. 금화저를 모공의 1,000분의 1 사이즈로 어떻게? 네. 저렇게. 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할 거예요.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우리 은영 씨 얼굴에 안개처럼 저렇게 딱 가라앉았어요? 아니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나도 뿌리고 싶어서 뿌리자. 뿌리자. 채연 씨도요.